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와 이비엠 두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 출발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독해 파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드린 대로 결국 독해에는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고 또 우리 좋은 해설집이 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마다 스타일이 다른 저희 교재는 해설집과 해석까지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그런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읽어보시고 버린 권을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독해라고 해봐야 지문 유형이 크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지만 독해 지문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읽다 보면 이 지문 유형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보통 좀 비슷합니다. 맨날 뭐 도로공사하고 은행 바닥공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읽고 해석도 많이 읽어보시다 보면 좀 짐작을 미리 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많이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2중 연계 지문과 3중 연계 지문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2중 연계 지문은요. 이름 그대로 2중 연계 지문은 서로 관련 있는 2개의 지문과 5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한 문제는 2개의 지문을 연계하는 연계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까지는 단일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문이 2개니까 2개의 내용을 연계해서 뭔가 좀 추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파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은 지문 2개 있고요. 관련 문제가 있는데 책에 나온 순서들을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셔야죠. 읽어보시고 찾아야 할 정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봤더니 지격해보면 어느 국가에서 판매를 중단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키워드는 판매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코코 베딩이니까 뭐 베딩 침구류 같은 데인가 라고 짐작을 할 수도 있고 판매를 하는데 뭔가 중단하는 느낌이 나오겠구나. 미리 좀 짐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두번째는 키워드가 드러나는 근거 문장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감았더니 자 첫번째 지문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가 들었는데 사장님으로부터 들었대요. 근데 that would pull out of any country입니다. pull out of는 뭐 철수하다. 철회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 뺄 건데 where we have done. 자 less than 이하니까요. 이하. 2만 5천 파운드 이하로 판매가 있는 그 국가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판매 중단이라는 키워드 잡았기 때문에 철수를 보셨다면 어 2만 5천 파운드 이하는 철수하겠구나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아직 답은 안 나왔고요. 그러면 다음 지문 두 번째 지문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셔야겠죠. 한계로 안 풀렸기 때문에 분명히 두 번째 지문에 연계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요. 찾아갔더니 두 번째 지문에는 판매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 아까 2만 5천 파운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하 국가에서는 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얘는 2만 5천 파운드 이상, 이상, 이상인데 얘만 이하구나. 오케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계해서 조합해서 답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파운드 이하에서 철수하고 얘가 2만 5천 파운드 이하니까 답은 프랑스로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에서는 논으로 잘 찾고 조금 추론을 간단히 좀 하면 답을 고를 수 있었다면 이중 연계 지문은 두 개의 지문 내용을 잘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파트라는 거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인데 아, 처음에 얘기했더라도 이중 연계 지문은 문제가 5개예요. 근데 그 5개가 모두 연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 1개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건 나오는데 연계 문제 좀 확인하는 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보기, ABCD 보기가 단답형 구성인 경우 연계 문제를 확률이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두 번째, 추론 문제 또는 나트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연계 문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추론을 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지문에 표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그죠? 뭐 표가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표가 나오던지 땡땡땡땡 항목이 나온다는 소리는 쓸데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포인트에서는 연계 문제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319페이지입니다. 문제를 봤더니 자, What is suggested about Mr. 코스탄자입니다? Suggested about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제안하다도 있지만 암시화될 때 기억하시고 독해의 질문에 나오면 암시로 해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읽어보시면 그 나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지문을 봤더니 두 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하나는 웹페이지고 두 번째는 편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본문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읽기 전에 이중 지문이나 삼중 연계 지문은 지문 유형별로 좀 흐름을 짐작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독해는 무턱대고 읽는 것도 좋겠지만 지문 유형별로 짐작을 좀 하고 들어가면 좀 잘 읽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글 해석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지문 유형으로 감이 좀 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느낌 안 오는 지문이 있는 게 편해요. 감이 좀 온 지문이 있는 게 편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떻게든 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봤더니 웹페이지랑 편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대충 훑어봤더니 어떤 지문공사 관련 회사 웹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편지가 나와 있으니까 웹페이지 내용을 보고 독자라든지 구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지문 1로 갔더니 레드힐 루핑 닷컴이고요. 닷 넷이고요.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 주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드힐 루핑 넷이니까 지문 관련 지문공사 관련 회사겠구나 지문을 하셔서 첫 부분을 읽어보셨다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최고의 지문 관련 회사고 공사 회사고 We have been providing top quality service 계속 자기 회사 소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형 보이세요? 탭도 보시면 홈에 클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뭔가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를 시작했냐면 Our Roofing Connected Refer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 추천 프로그램이 되겠죠. 최근에 뭔가 실시한 뉴스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Current and Previous Customer 현재와 이전의 고객들은요. Can tell, 말할 수 있대요. 그들의 친구들에게 About our business 우리 어떤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Providing them 제공할 수도 있대요. 뭘 제공하냐면 Unique Referral Code입니다. 어떤 추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 The friend는 We'll be given 받을 것이다. 50달러 할인을 그들이 청구해 받을 것이다. 하단도 좀 보시면 하단은 또 눈에 띈 게 뭐가 있냐면 New Loof can raise the value of your property입니다. 네 자산의 가치를 새로운 지붕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해라. 그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자기 회사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랑 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문화를 좀 지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은 편지 질문이었고요. 아까 질문이 코스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 된 걸 찾고 있었는데 코스탄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짐작했을 때는 왠지 코스탄자가 보낼 게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자 Dear Mr. 코스탄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yesterday. 어제 만나서 되게 기뻤대요. 그래서 To this, 토론하기 위해서 뭘 토론해요? Replacement of your home's loop입니다. 당신의 집 지붕을 어떤 교체하는 거에 토론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붕 공사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공사 의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 얘기한 거 되게 기뻤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봉된 것은 동봉된 것은 You will find a statement 어떤 그런 뭐 명세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자 Through Through the looping connect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앞쪽 첫 번째 웹페이지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You will listen to 받을 것이다. 50달러의 할인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좀 짐작이 되셔야 돼요. 지금 출원 문제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 할인을 받으면 코드를 통해서 50달러 할인이었었고 지금 코스턴 씨가 그 지금 공사를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얘도 50달러 할인을 받는데요. 얘도 친구 출원을 받았겠구나 라는 짐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해보시고 그래서 답은 D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연결해 보시면 그죠? 추천 코드를 하면 50% 할인 얘는 50% 할인 받았으니까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He found out about the business 사업체에 대해서 발견했다. Sur a friend 친구를 통해서 그죠? 추천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액츄얼 테스트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What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고르는 거고요. About awake literate입니다. 고의명사인데 리트리스는 뭐 워크샵처럼 좀 그런 뉘앙스 갖고 있으신 그런 프로그램 이름으로 보시면 될 거고 질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웹페이지랑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작을 좀 해보면 웹페이지에 어떤 설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불 관련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지불에 대한 영수증이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당연히 그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후원을 받고 여기 나와 있고 그때 봤더니 Help teachers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고름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6번의 보기 B를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실제 독해 시험이라면 이 질문을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과정이니까 바로 근거만 찾아보면 6번의 B에서 In the Education Field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얘는 소거시키셔야 되고 또 다음 문장 봤더니 The programmer is taught by specialist예요. Who's blah, blah 어떤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능성을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Expert가 전문가잖아요. 6번의 D에 나온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소거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쭉 나오고 이 다음 달락에서는 이제 세분상이 나옵니다. 뭐 어떤 그런 강사 이름도 나오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좀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 달락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The fee 요금 나오는데 요금이 For the awake rate 요금이고요. Which include 포함한데요. 뭘 포함하냐면 모든 음식과 또한 하루 숙박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뒤로 갔더니 이게 595달라고요. 그리고 It can be divided 나눠질 수 있대요. Into three payment입니다. 세번의 지불로 나눠지는 거니까 뭐가 가능? 할부 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6번의 A에서 It's free can be paid in installment가 할부란 뜻이니까 얘도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소거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남은 것이 6번의 C가 남았었는데 방금 읽었던 분 바로 위에서 모든 식사와 하루 숙박을 포함한 하룻밤 숙박을 포함한 했는데 이번에 C로 가시게 되면 It's part is 참가자들이요. 머뭅니다. To night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닌 거 고른 거기 때문에 이번에 C로 잘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문제 아, 6번 답을 시로 고르시면 되고요. 7번으로 가볼게요. What is mentioned as a topic입니다. 그래서 그 워크샵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토픽으로서 언급된 게 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한 것 드렸지만 웹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강사명과 내용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보시면서 매칭을 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띈 단어가 Identifying the Leaders 카테고리였습니다. 리더십 어떤 범주 어떤 그런 범위를 확인한 것 이 맥락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을 C로 잘 매칭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입니다. What does the Armstrong is to send to participant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뭔가 보내는 말이 있겠죠. 그죠? 참가자들에게 뭘 보내고 다시 뭐 받고 뭐 이런 맨날 나올 거니까 그 키워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문 1의 웹페이지 가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 하단부에 나왔습니다. We are continually improving 우린 계속 개선하는 중이에요. 뭐냐면 Our 프로그램을요. 뭘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Based on comment from the participant 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로부터 코멘트로부터 뭔가 의견을 얻어서 발전하고 있고요. 어떤 참가자면 Who fill out the questionnaire we sent to sent 나왔죠. Them after completing the 프로그램 입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에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게 질문지가 있는데 그걸 작성해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것은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보내는 거니까 후속 어떤 뭐 설문지 질문지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ollow up 서비스 후속 설문조사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9번입니다. 9번은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 가지고 풀었는데 아직 이 이름은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Card Associates에 대해서 Suggest about 기억나시죠? Suggests는 제안하라도 있지만 Amnishar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 라고 짐작을 좀 해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두 번째 영수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지불한 사람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요거 강사림이 한나킴이에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단락에 강사명별로 어떤 그런 수업 내용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 좀 짐작하셔야 되고 지불한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났던 그 풀 금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짐작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 1로 갔더니 눈에 띄는 것이 이 Card Associates가 한나씨에게 가르침을 좀 받았다. 강사가 게다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자 강사들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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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다가 여기 한나킴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그램 진행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죠? 답은 예를 그려주셨죠. He will be trained By the program Facilitated 진행자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것이다. 가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단일 지문에서 얘기했었지만 이 고위명사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항상 동그라미 잘 쳐두시고 눈에 뭐 팍팍 튀는 단어들은 본문을 읽으실 때도 체크를 미리미리 해두셔야지 답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영수증이죠. 영수증 위에 무엇이 나타나 있냐라고 했기 때문에 영수증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뭐 사람 이름 방금 체크했었고요. 이건 굳이 중요한 정보는 아닐 것이고 강사님도 좀 전 문제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금액밖에 없고 날짜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아까 전체 금액이라는 걸 짐작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내서 영수증을 받은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최하단부에 나왔었는데 가시게 되면 하루 숙박 모든 음식 워크셉 다 포함해서 595달러라고 했고 얘가 우리가 할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세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영수증에서는 한 번에 다 낸 거죠. 그죠? 할부 없이 완전히 한 번에 다 냈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D로 볼 수 있습니다. The month was paid in food 전액으로 지불되었다로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3중 연계 지문 가볼게요. 3중 연계 지문은 말 그대로 지문 3개가 연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읽어보면 서로 관련이 있는 3개의 지문과 5개의 문제로 구성되고 5문제 중 반드시 두 문제는 연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계 문제는 두 지문씩 연계에서 출제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3개인데 지문 1, 2, 3이 있다면 1, 2를 연계하기도 하고 2, 3을 연계하기도 하고 1, 2, 3을 연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부문적인 특정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읽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문이 3개 나올 겁니다. 제가 페이지의 문제상 일단 두 개만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는 3개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입니다. 문제를 읽고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가 이거였었는데 What does Mr. Warren intend to set? 그래서 Warren 씨가 팔길 원하는 팔고자 하는 품목이 뭐냐 팔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는 뭐 파는 거 그 사람이 팔길 원하는 거 정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간 근거무정을 포착해 드렸는데 두 번째 지문 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My name is Ben Warren 나왔습니다. 그리고 I would like to rent a store 가판대를 렌트하고 싶대요. would like to는 뭐 뭐 하고 싶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인텐도와 조금의 유의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를 빌리고 싶대 섹션 B에서 음 얘는 가판대를 빌리고 싶구나 가판대 아닌가 하지 마시고 그죠? 보기도 없을 것이고 얘가 팔고 싶은 게 아니고 빌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추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디 갔더니 지문 1로 가시면 자 섹션 A, B, C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전에 워런 씨가 섹션 B를 빌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섹션 B는 뭐 하는 거냐면 책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얘가 B를 빌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 정보를 조합해 봐야죠. 나는 가판대의 B구역을 빌고 싶다. B구역은 도서 책을 파는 곳이다. 얘가 팔고 싶은 것은 책이다라고 심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 지으셔야 되고 뭐 아까 이중 연결 지으신 것 좀 비슷하겠지만 지문이 3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차례를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소리죠. 꼼꼼히 읽으시면서 키워드를 잘 잡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잘 연계해서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문제 먼저 볼 건데요.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아까 얘기한 대로 3중 연계 지문은 어떤 지문을 연계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대충 훑어보시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짐작하고 넘어가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안내책자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가 나올 것이고 고객 상품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다고 가정했을 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일단 어떤 제품 관련 책자가 있을 것이고 또 제품의 어떤 관련된 회사에서 뭐가 공지를 내리나 그리고 상품평이야 그 상품에 대한 고객이 상품평을 남긴 거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내책자였었고요. 아트모란 포니처 가구 회사명이겠죠. 빅토리아 포니의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고 제품 넘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기도 나와 있고 여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피니시는 마치다 완료하다는 동사만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마감제 마감제 뉘앙스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은 그 탁자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다. 라고 짐작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공지인데 Attention Seriously 판매팀에게 뭔가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 제품 넘버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제품이겠죠. 그게 I contacted 매니팩트럴 어떤 생산자에게 연락했더니 Apparently the arc finished table is selling 팔리는 중이래요. Beyond expectation 어떤 예상을 넘어서 팔리고 있대요. 나라 전역에서 그래서 So 그래서 There will be a fulfillment delay입니다. Fulfillment는 이행이니까 빨리 제작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이행에 지원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For any customers ordering that one 그걸 주문한 고객들에게 조금 그런 이행이 좀 늦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생산업자가 말해주기를 They stop making the optional leaf입니다. 선택적인 뭐 더판 정도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가 So take that piece out of your size of pieces 그래서 어떤 판매 홍보 전략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고런 맥락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안풍의 탁자가 지금 인기가 많고 그리고 리프 덮판에 대한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공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 상품평이었습니다. 보시면 주소 나와 있고요. 리뷰가 나와 있고 사람 이름이었었고요.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빅토리안 탭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좀 눈에 띌 수 있는데요. I am not surprised. I'm surprised가 아니에요. 난 놀라지 않았어요. 전혀 놀랍지 않아요. 뭐가요? To hear 듣는 것이요. 뭘 들어요? There is a back order. 주문이 좀 밀리는 거죠. 뒤로 밀리는 겁니다. Back order on the finished eye cut. 내가 얻은 마감제에 대한 주문이 좀 밀리는 것에 대해서 난 전혀 놀라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만큼 인기가 많겠죠.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탁재에 대한 세부상 언급을 해주고 있고 아주 좋다 정도 얘기하는 그런 상품평을 볼 수 있겠고요. 밑에는 또 불편한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나올 겁니다. 자 1번은요. What did 테이블 매니팩처를 스탑 프로듀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테이블 생산업자가 스탑 프로듀싱 생산을 멈췄느냐 했었고 아까 멈춘 얘기 본문에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매칭을 하면 되는데 어 보니까 뭐 지금 보시면 테이블 명으로 안 나와있고 제품 번호로 나와있죠. 제품 번호가 여기저기 나왔었기 때문에 연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공지문에서 또한 생산업체에서 나에게 알려줬는데 They stopped making the optional 리프 얘기했었거든요. 생산을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1 책자로 가시게 되면 덮한 여기 나와있었고 얘는 파트 넘버 이렇게 나와있었기 때문에 매칭시켜서 답을 얘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기해서 고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Which finish did Miss Aya choose for her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야씨가 어느 마감제를 그녀의 테이블을 선택했느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야씨가 편던 후기에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난 놀라지 않았어. 내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주문이 밀리는 것 지금 주문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았다. 그럼 얘가 주문한 것은 지금 인기가 많아서 주문이 밀리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공지로 다시 가시게 되면 오크 피니시드입니다. 오크 나무로 마감제가 되어있는 테이블이 It's selling beyond expectation 아까 예상 넘어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행에 대한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 것도 오크 나무로 피니시된 마감제가 이루어진 그런 테이블로 샀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A로 골라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잘 풀어주시고 이제 실제 문제 이제 액츄얼 테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 좀 볼 거고요. 문제 5개니까 천천히 갈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문 유형을 살짝 느낌만 좀 잡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메일이고요. 두 번째도 이메일 마지막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어떤 지지사항 설명서 같은 게 나오는데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메일은 2 받는 사람을 봤더니 아이콘닉 일렉트로니스예요. 그래서 뭐 전자기기 회사를 볼 수 있고 받는 부서가 문의 관련 부서니까 어떤 고객이 문의 하겠구나 짐작하시고 보내는 사람도 폴이란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 보시면 매일 닷컴이니까 일반 개인이 전자회사에 뭔가 문의하는 이메일이겠구나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이 중요한데 뭐 아이콘닉5니까 제품 뭐 이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보내는 건데 바로 I'm having a problem이에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이콘닉5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 샀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When I press the power 버튼을 누릴 때 It takes 걸린대요. Up to a million 1분까지 최대 1분까지 걸린대요. For the screen to light 불 켜지는데 이거 문제점이니까 제품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고 뒤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의 지문으로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봤더니 또 주구반선이 바뀌었죠. 받는 사람이 폴리시고 보내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는 담당자가 보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보시면 제목을 봤더니 RE 보이세요? RE는 보통 이메일을 바로 답장 보내게 되면 그 앞쪽에 RE가 붙으니까 아까 폴리가 보낸 이메일에 바로 답장 보낸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품 처리 방법 보시면 I'm sorry to hear about the problem you are having with your phone 그래서 뭐 유감스럽고 Although we do have 배터리 팩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seems that the problem would not be resolved simply by changing the 배터리입니다. 네가 가진 그 문제는 배터리 교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떤 처리 방법을 얘기해주는 그런 질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인스트럭션을 했었고요. 제목을 봤더니 How to return your device 그래서 제품 회수 방법 제품을 반품하거나 돌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있고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매칭을 잘 해보시면 되겠죠. 갑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대충 훑어보면서 느낌이 좀 왔었고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점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에서 앞집이 우리 쭉 읽었기 때문에 스마트 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A로 바로 시작할 수 있었죠. Her phone is slow to turn 키는데 너무 느리다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고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What topic raised by Ms. Polly Polly시에서 어떤 약이 된 그런 주제 중에 It's not addressed 다뤄지지 않은 게 뭐냐 닉슨 씨에 의해서 말 그대로 Polly시가 뭔가 몇 가지를 이메일에서 던져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뭐냐 대답을 안 해주는 게 뭐냐 정도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 가시게 되면 이 Polly시가 쓴 이메일인데요. 언급된 사항들이 이런 것이죠. Do you sell separate battery packs 그래서 별도 배터리 파냐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If so 그렇다면 I am wondering purchasing a new battery would resolve this issue 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대요. 이 배터리 구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해결 여부를 물어봤고요. 그 뒤에서는 Also Could you tell me when the next software update 가 또 언제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If I do send back the phone 자 전화기를 돌려주면 Would company pay for the shipping cost or Must I cover this cost myself 입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회사에서 내주느냐 아니면 내가 내야 되냐 문의하고 있겠으니까 배송비 발생 여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에서 닉스즈가 답장을 보냈는데 요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Although We do have 배터리 팩 인스타 배터리 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팩에 대한 어떤 판매 여부 재고 여부를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근데 It seems that 근데 The problem would not be less of simply by changing the battery 배터리를 바꾸므로써 네가 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를 해결 여부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다가 Normally customers do have to pay the shipping fees to send back 아이템 보통 고객들은 배송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But 그러나 This will not be the case for you 너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송비 발생 여부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스탑을 D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8번입니다. Why should customers call the number provider 제공된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왜 고객이 전화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었고요. 번호가 눈에 띄는 것이 여기 있었고 세 번째 질문 인스트럭션에 여기 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화해주세요. 라고 거기에 보시면 If 만약에 Any of the component list below 입니다. 아래 목록이 나와있는 부품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Are not in your recovery box 입니다. 회수 박스에 없다면 전화해주세요. 이런 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전화해줘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미싱 아이템 뭐가 없으면 미싱한 거니까요. 분실된 부품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잘 고르셨길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9번도 What is mention? 자 무엇이 언급되었느냐 As one preparation step입니다. 하나의 준비 스텝 단계로서 언급된 게 뭐냐 For returning the phone입니다. 전화기를 돌려줄 때 전화기를 돌려줄 때 세 번째 지문이 How to return your device 말 그대로 회수 방법을 세 번째 지문이기 때문에 하나씩 매칭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에 나왔던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잘 고를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Some people may be sensitive 자 몇몇 사람들은 좀 민감할 수 있어요. To this paper 이 종이에 이 종이가 뭐냐면 Open in a box을 열어보세요. Whose interior is lined with a special heat resistant paper 그래서 어떤 내열성 재질의 종이가 있는데 그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You should wear 너는 껴야 됩니다. 장갑을 또는 조심해야 됩니다. Not to touch 건드리지 않는 것의 정도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D였었고 피하래요. Touching a certain material입니다. 어 메탈은 뭐 재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어 그죠? 그 재료를 볼 수 있고 13은 뭐 특정한이니까 말 그대로 좀 민감할 수 있는 특정한 재료를 터치하는 것을 피해라 이렇게 나왔던 부분으로서 D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어 폴리시죠.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뭐냐 라고 나와 있었고요. 일단 연계 문제였었는데 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3중 지문이건 2중 지문이건 보통 마지막 문제는요. 5개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달러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게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짐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 이래서 얘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처음에 이런 말 나왔거든요. I'm having a problem with my iconic 5 스마트폰인데 그게 뭐냐면 which I purchased last month at iconic retail store 소매 가게에서 그 캔터널 소매 가게에서 내가 구매했다 라고 3중 지문 중에 첫 번째 지문 제일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지문 제일 끝에 가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어태치 더 프린티드 시핑 라벨을 좀 붙여주시고요. alternatively 뭐 대안으로는 내가 만약에 붙이지 않을 거라면 if you purchase the item at iconic retail store 똑같은 다 나왔죠. 그죠? 소매 가게에서 그걸 내가 샀다면 you may drop it off at the store 가게 와서 맡길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매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가게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요단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in person 직접 아이템을 돌려주시게끔 허가가 된다. 왜? 소매 가게에서 샀으니까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잘 풀어봤고요. 일단 2, 3중 지문 어렵지만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독해는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 참 좋은 지문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해설 참고해서 리뷰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art 5, 6, 7까지 잘 훑어봤고 모든 강의 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교재 연계 강의를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교재 나머지 분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해설지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공무원 시험 또는 자격증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